괜찮아요? 다친 데 없어요? 어? 아니 왜 여기 있어요? 걱정되니까 따라왔죠. 아니 나한테 철벽 칠 땐 언제고. 아니 왜 나한테 잘해줘요. 내가 사실 편의점에서 그쪽 처음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어요. 근데 하필 강태무 사장 비서에다가 나한테 선 넘지 말라고 이렇게 손 쫙 쫙 그었잖아요. 그쪽이. 근데 난 몰카노우 새끼 때문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. 그쪽 앞에서 추한 꼴이나 보이고. 그래 차라리 잘됐다. 내가 마음 접자 했는데. 잘해주지 말라니까. 놔요 이거. 손 넘으면 넘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. 내가 넘어져서 사빠지든 말든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요. 셋 셀 때까지 놔요. 안 그러면 나 진짜. 진짜 손 넘어요. 하나. 둘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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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셋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